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후 장모음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 못한 오후 장모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네, 자, 우리 그냥 단 모음에 오 소리는 어떻게 냈죠? 네, 아 소리를 내는데 입 모양은 오 입 모양 하라 했죠? 그래서 어 이렇게 했죠? 어,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단어는 어떻게 냈죠? 드, 어, 그, 도그 이렇게 냈죠? 네, 영국 발음으로 하면은 이게 이 오 소리가, 오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도그, 도그 이렇게 하지만 미국 발음에서는 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네, 드, 어, 그, 도그 그리고 우리가 아는 쇼핑 할 때요. 쉿, 어, 푸, 샵 이래서 쇼핑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장모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오우 장모음에 대해서는 오우로 소리가 나는 거를 장모음이라고 얘기했죠? 네, 모음이 에이, 이, 아이, 오, 유가 있으면 이게 모두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글자 이름대로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오우도 오우로 소리가 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규칙도 이 규칙이도 오우 소리가 나려면 이 로 끝나야 해요 하는 규칙이었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오우로 소리가 나려면 이 로 끝나야 해요 하는 규칙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자음이에요. 자음,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글자예요. 자, 오우, 은, 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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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 오우, 은, 오운, 여다귀예요. 자, 비 대신에 씨를 넣으면 크, 크, 오우, 은, 거는, 크, 오우, 은, 거는, 크, 오우, 은, 거운,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 이렇게 말하고 또 옥수수를 콘 이렇게 말해요. 근데 두 개 다 발음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코운, 아이스크림 코운이고요. 옥수수는 corn, 옥수수는 corn 이렇게 발음해요. 두 개 다 콘 아니에요. 코운, 이거는 원뿔 모양을 코운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과자 형태로 되어있는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걸 코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크, 오, 은, 코운.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오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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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즈. 자, 크, 크, 오우스, 호우스. 이거는 우리가 물 할 때요. 호수 가지고 할 때 그때의 호우스예요. 크, 오우스, 호우스. 크, 오우스, 호우스. 자, 이번에는 N을 넣으면은요. N 소리는 은, 은, 오우즈, 노우즈. 코예요. 은, 오우즈, 노우즈. 그 다음 R을 넣어보면 R은 올 소리라 했죠. 올, 오우즈, 로우즈. 로우즈는 뭐였어요? 장미, 장미꽃이었죠. 네, 그 다음 자, 오우, 프, 오우프. 오우프, 오우프. 올. 오프, 오프, 오프. 자, 올 소리를 넣으면은 올, 오프, 로우프. 올, 오프, 로우프. 네, 로우프는 줄을 얘기해요. 우리가 산을 탈 때 로우프를 가지고 가다가 네, 로우프를 다른 사람한테 건네주면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로우프를 잡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로우프의 줄이에요. 로우프. 올, 오프, 로우프. 자, 이번에는 자, T를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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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오프, 노트, 은, 오프, 노트. 우리가 공책을 노트북 이렇게도 말하고요. 음표, 음악시간에 나오는 음표를 노트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메모장 같이 생긴 것도 우리가 노트북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나온 단어를, 네, 중급기를 한번 해보죠. 네.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섞여있냐면은 오, 어 소리가 나는 단어하고요. 단모음이죠. 오우 소리가 나는 단어하고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했죠? 호우스, 그죠? 호우스라고 말한다 했죠? 흐, 오우스, 호우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이거는 어, 개뼈다귀죠? 개뼈다귀죠? 개뼈같이 생겼죠? 브, 오우, 은, 본 브, 오우, 은, 본 자, 여기에 있는 거 코예요. 은오우즈, 노우즈 은오우즈, 노우즈 여기에 음표죠? 노트 은오우트, 노우트 은오우트, 노우트 자, 다음요. 여기에 있는 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로우프, 로우프 올, 오우프, 로우프 올, 오우프, 로우프 팍! 지난번에 배웠죠? 팍! 이렇게 했죠? 푸, 어, 푸, 퍼 푸, 어, 푸, 퍼 네, 팝컨 할 때 팝이죠? 자, 그 다음 여기요. 이 아랫부분 원뿔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콘 크, 오우, 은, 거운 자, 로우즈 올, 오우즈 로우즈 로우즈 네, 토끼가 폴짝 뛰는 걸 허 허, 어, 푸, 허 예, 허, 어, 푸, 허 네, 오, 어 소리가 났죠? 어, 어, 글 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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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이거 안개예요. 푸, 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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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여기는 퍼트 장독처럼 선생님이 단지글이 났죠? 푸, 어, 트 퍼트 푸, 어, 트 퍼트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아요. 네 안개입니다. 안개 푸, 어, 글 푸, 어, 글 푸, 어, 글 푸, 어, 글 오, 아, 쥐, 글 이렇게요. 자, 여기 나무토막 어, 어, 글 러그 어, 어, 글 러그 네 러그 러그 자, 여기는 헉 헉 헉 허, 어 푸, 허 허, 어, 푸 허 허 허 러그 허 여기는 팝 펍 푸, 어, 푸 펴 푸, 어, 푸 펴 여기는 파트 파트 푸, 어, 트 파트 푸, 어, 트 파트 네 여기는 이 아랫부분이라 했죠. 거운 거운 그 오우 은 거운 오우 소리가 나려면 이, 이로 끝나야 해요. 네 그래서 파 파트 거운 거운 자, 이거 뼈닥이라고 그렸는데 네 보운 부, 오, 은 보운 부, 오, 은 보운 부, 오, 은 보운 여기는 호스 호스 흐 오우 쓰 호스 호스 네, 이것도 규칙이에요. 호스 이렇게 쓰 소리가 날 때가 있고 이렇게 소리가 목을 떨면서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은 오우 주 노우 네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목을 떨면서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은 오우 주 노우 네 자, 여기는 로우 로우 우리가 로우 데이 이런 말도 있죠. 장미꽃 주는 날이죠. 네 로우 알죠? 네 그러면 장미 로우 올 오우 즈 로우 아까 노우 주처럼 소리 나죠. 올 오우 주 노우 자, 여기 이거는 음표예요. 음표나 공책할 때도 노트 북 이렇게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노트 은 오우 트 노우 은 오우 트 노우 은 오우 트 노우 이거는 줄이에요. 줄 로우 로우 푸 로우 올 오우 푸 로우 로우 노우 로우 자, 문장 읽기를 한번 해봐요. 네, 여기 보라색으로 쓰여있는거는 우리가 금방 배운 뭐예요? 오우 장모음에 대한 글자죠. 그래서 부 오우 은 보 오우 오우 로우 부 오우 은 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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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크 오우 은 거운 이렇게 읽어요. 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있는건 E, A가 오면 E로 소리가 나요. 우리 아직 안 배웠죠? A 소리 안나요 하는거 글자 작게 표시한다 했죠? 그래서 E, T. 여기 보면 E, T. 이렇죠. E에다가 T, T 소리 더하니까 E, T 이렇게 읽죠? 그런데 여기는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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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수,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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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하기 바름 다 해줘요. E, T, SL. 대신 여긴 좀 빨리 it's it's 안합니다. it's it's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에요. 자 Y는 자음으로서 Y는 ear, 이 아니고 ear 이렇게 소리낸다 했죠? 근데 모음으로서 Y는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I로 소리가 나요. 다른 소리가 더 있다 했죠? 그런데 일단 I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음, I, my, 음, I, my 이런 소리난다 했죠? 네 그럼 there is a bone, is-er 하고 붙여서 읽으세요. there is a bone on a rock and a rose in a pot there is a bone on a rock and a rose in a pot my dog sn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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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ffs and run, run, run it eats, it eats, it eats, it eats the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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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mell the rose, I smell the rose, I smell the rose, and it eats the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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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mell the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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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t eats the rose, I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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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e. eat a cone. I smell the rose, and eat a cone. I smell the rose, and eat a cone. 계속해 볼게요. there is 하면은 있다 소리에요. there is a bone. there is a bone on a rock. 나무토막 위에 bone. 뼈다귀가 하나 있어요. and the rose in a pot. 그리고 병 안에 장미꽃 한 송이가 있어요. my dog snips. 내 개가 코를 킁킁거려요. and run run run. 그러더니 달리고 달리고 달려요. it eats the bone. 내 개가, it is 개에요. 개가 뼈다귀를 먹어요. I smell the rose, and eat a cone. I smell the rose. 나는 장미를 냄새를 맡고, and eat a cone.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네, 여기의 콘은 아이스크림 콘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there is a bone on a log, and a rose in a pot. my dog snips, and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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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it eats the bone. I smell the rose, and eat a cone. 자, 오늘 공부 어땠어요? 네. 오늘도 장모음 O에 대해서 배웠죠. 장모음 O의 규칙. O 소리가 달려면 E로 끝나야 해요. 하는 규칙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O A가 오면 O로 소리가 나라. 다음 시간에는 O A가 오면 O로 소리가 나요. A 소리 안 나요. 하는 규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네. 다음 시간까지 친구들 안녕.